나... 할 말이 있어. 나부터. 어?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나부터 하겠다고. 그래. 먼저 해. 나... 죽는데. 석 달 정도 남았대. 뭐라고? 나 아까 갈 데 있다고 했잖아. 병원 갔었어. 거기서 의사가 그러더라고 내가 죽는다고. 석 달 정도 남았다고. 그게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에겐 말 그대로야. 내가 석 달 밖에 못 산대 의사가. 난 할 얘기 끝났어. 당신은 무슨 얘긴데? 어? 할 말 있다며. 무슨 얘기냐고. 나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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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